1번 보죠. 로그, 로그는 A. A라는 집합은 X밥 로그2에 X플러스 1. 여기에 K보다 작은 원소들을 가지는 집합. B는 X밥 로그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2분의 1에 X플러스 1이네. 여기 2보다 그런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계수가 5개라 그랬네.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네. 자연수 정수 전체의 집합에 두 부분 집합. 얘들은 정수만. 모르겠지만 얘는 다 결정에 나서니까 B부터 빨리 정리 작업 들어가야지. 이거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성이라서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하면 두 개의 곱이 된다. 로그2에 X 마이너스 2인데 얘를 2로 바꾸고 앞으로 빼면 플러스 로그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렇지요. 그리고 로그2, 로그2 똑같네. 자, 진수의 곱으로 간다. X 플러스 1. 얘가 2보다잖아. 이거 로그로 바꿔줘야지. 그리고 로그2에 4가 2잖아. 그러니까 증가함수지요. 부동식에서는 항상 증가감수 잘 따져야 되겠지.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부동은 그대로. X 플러스 1이 4보다 가끄나 크다. 이렇게 된다. 그렇지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거는 자, 2차 부동식이거든. 한번 봐봐라. 그러면 X의 제곱에 이거 이거 하면 마이너스 X 되고요. 마이너스 2거든. 넘어오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2, 3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 X, X 이렇게 가는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각거나 크다 하니까 두건 바깥쪽이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각거나 작고 또는 X는 3보다는 각거나 크다. 이게 얘 부동식의 결론이다. 2차 부동식 그래.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얘 B, B집합이. B. 3보다 각거나 크고 마이너스 2보다 각거나 작아야 되겠어. 그런데 교집합이 5개 내도록 K를 결정하라 그랬다. K를 자연수 K. 자, 그런데 잡아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우리 자, A도 한번 봅시다. A는 자, 로그 2에 X 플러스 1이잖아. 자, 저거 K니까 이렇게 한다. 로그 2에 2의 K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 K가 되지. 그 정가우스 2가 똑같아. X 플러스 1은 2의 K선 보다 작다. X는 2의 K선 마이너스 1 보다 작다가 얘의 해약. 요금이 안에 있는 정수야. 뭐가 하나 빠진 느낌이 들어야지. 로그 2더십 풀 때는 무조건 진수 조건을 챙겨야 되거든. 얘도 똑같아. 얘도 진수 조건 챙겨야 되고 얘도 진수 조건 챙겨야 되는데 자, 봐봐. 얘 진수 조건은 요거거든. 얘 두 개가 진수라고. 그렇지. 그래 항상 요거하고 요금 부동식이 해고요. 자, X 마이너스 2가 자, 뭐 0보다 커야 돼. 진수 조건. 그러면 X는 2보다 커야 돼. 자, 요것도.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이 두 개의 공통은 얘. 그리고 얘하고 얘를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최종 범위가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보다 크니까 자, 이것들은 안되고야. 요것만 만족하지. X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B의 최종적인 결론이야. 얘도 똑같다. 요거보다 낫거나 작은데 얘는 마이너스 아까봐. 1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요렇게 돼. 그러니까 자, 이 안에 진짜 많은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 있지. 로그 부동식에는 진수 조건도 따져야 되고요. 그렇지. 2차 부동식도 풀어야 되고 자, 이래놓고 이제 수직선 2에다가 이제 자, 5개가 되도록 가야 된다. 자연수 K를 결정하러 가야 돼. 이 B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자, 얘가 B야. B집합의 어, 이 안에 있는 정수들만 자, 얘는 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야. 마이너스 1보다는 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공통 범위가 이렇게 다섯 개가 돼야 된다. 자, 여기는 까마타 포함한다. 2에 K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됐다.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잖아. 이 안에 정수가 다섯 개 들어가야 돼. 그래, 4, 5, 6, 7, 요거 까마는 거 포함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얘가 그럼 얘가 여기 돼야 된다. 이런 거네. 딱 다섯 개 되도록 야. 그럼 K는 3이 돼야 되겠다. 2에 삼성 마이너스 1이 7이니.